네 반갑습니다 BTS바라기님 7방탄생님 벌써 두 분이 친하게 되셨고요 곰날님 여자리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올림들 김기자님 JKHK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재빈인 김기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출근도 찍으셨네요 반갑습니다 BTS바라기님 김영애님 반갑습니다 윈터베어 안녕하세요 우현준인 김기자님 BTS 좋은 소식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당장단이 군대 간 이후로 많은 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정을 붙일 때가 없어서 그러던 찰나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자 이렇게 갑자기 라이브 방송을 뜬금없이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좋은 사람님 네 안녕하세요 김기자님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방탄홀릭님 매일 저녁 기다리는 즐거움 제선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언론들이 제가 계속 무척 말씀드리는데 미국 언론들이 당장단 군대 간 이후로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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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기사를 늘리고 기사의 강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도 군대 간 인도가 슬퍼러지는 게 아닌구나 깨달은 것 같아서 방탄소년단이 군백기가 아니라는 뉘앙스로 계속 이제 기사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군백기가 아니라 군 활동기를 접었다는 이제 그런 인식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연말이라서 뭐 직장 나으신 분들은 회식도 막년에 송년회 같은 거 하실 거고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또 가족들과 같이 또 조촐하게 뭐 이제 하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심란할 때죠 연말 해가 바뀐다면 사회의 마음이 아주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해가 바뀌는 게 예전에는 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야 좋지만 이제 점심시간에 빨리 가기 때문에 빨리 빨리 가니까 참 그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도 하고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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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빨리 가야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제 전역을 해서 완전체로 컴백하고 이렇게 좋은 날이 올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양쪽이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면 우리가 금방 늙는 거고 시간이 빨리 가면 애들이 빨리 제대로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빨리 이 시간이 가서 1년 6개월 후에 우리 나머지 멤버들이 다 금방 전역을 하기 바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대에 입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적응이 되신 것 같아요 그때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입대한 이후로 한 일주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댓글 올리시는 거 보면은 마음 둘 배가 없다 그러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좀 적응이 됐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3주가까지 되니까 아 이제 군대에서도 훈련소에서 잘 적응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되고 우리 본인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전역할 때까지 응원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전혀 뭐 이렇게 우울하고 그럴 수 필요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대 간 이후로 뭐 좋은 소식만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요 나쁜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전부 즐겁고 우리가 이제 좋아할 소식들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요 우리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월드스톡 차트 오늘 노마드림이 1등 했다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 네 그거랑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빌보드 월드스톡 차트 오늘 발표한 거 보면 1등이 노마드림 자 그래서 빌보드 월드스톡 차트 10위 안에 4곡의 방탄소년단이 올랐습니다 1등 4등 7등 8등 1위 4위 7위 8위를 방탄소년단의 노래들이 싸그리 차지해서 빌보드 월드스톡 차트 빌보드를 제외한 아이튠즈랑 아마존은 군 입대 이후로 계속 1위를 찍어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들이 봄날 아웃트로 티어 그리고 노마드림이 마침내 빌보드 월드스톡 차트까지도 1위를 찍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지민의 솔로곡이 차트 얼마나 성적이 나올지 그게 지금 굉장히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민의 솔로곡 왜냐하면 다른 노래들은 다 옛날 곡인데 지민이 발표한 클로드 월드스톡 차트 군 입대 이후에 발표한 노래이기 때문에 군 입대 이후에 발표한 지민의 클로론 앤 디스가 다음 주 빌보드 어떻게 될지 모두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언론, 미국 언론들 들어놓고 김 기자님 고맙습니다 울탄이들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이렇게 했고요 최선환 님이 김 기자님 채널이 재미있음 감사합니다 방송 시작 전에 나온 RM하고 비 훈련소 사진 다 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구 사진일까요? 맞춰보세요 어쨌거나 이게 첫 번째 사진인데 RM이었습니다 이게 RM이에요 사실 작은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B예요 곰복 입고 이러고 있으니까 RM인지 B인지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조명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구나 어쨌거나 이게 이제 RM 사진이고요 이게 B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RM하고 B가 많았습니다 살이 빠졌어요 아이고 국대하기 전에 비가 자기가 80 몇 킬로 찌고 오겠다고 호원 장남하고 간 친구가 오히려 살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자기가 평상시에 먹던 음식하고 다르니까 군대 음식이 진하고 제이협하고 같이 비교해서 우리 SNS 올라온 거 제가 캡치했으니까 이것도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건 처음 거예요 늠름하죠? 네 명 다 늠름합니다 아주 RM하고 B는 약간 공기가 바짝 들은 공기가 바짝 들어간 모습입니다 사진이 RM하고 B는 처음은 아닌데 이동하는 거 사진은 나오는데 공식적인 사진이 전국인 몇 개쯤 나왔었는데 그래서 RM하고 남지훈이 사진이 공식적으로 처음 나오는데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었죠 RM하고 B가 훈련 받는다는 유권훈련소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훈련소예요 그러니까 지민하고 전국에 간 데 신병개국 때인데 지민하고 전국에 간 훈련소 한 100개 모아놓은 게 RM하고 B가 있는 훈련소예요 RM하고 B가 가는 훈련소는 규모가 크다 규모가 크다는 일이 뭐냐면요 그만큼 까다로운 얘기예요 규모가 크면 모든 걸 원칙대로 완전 원칙대로 면회가 안 되었다 이렇게 지민하 정국이간 신병개국대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딘지 조직이 그래요 조금만 되는 거기에 우두머리가 왕이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뭐 뿌려 막 이렇게 하고 그만해요 그러니까 지민하고 전국에 간 신병개국대는 그래서 사진이 몇 장도 나왔었죠 근데 RM하고 B가 간 육군훈련소에서는 그런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완전 원칙대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고 한 번 나면 큰일 나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 사진이 이렇게 늦게 첫 공식사진이 RM하고 B 사진이 처음 나온 거다 이렇게 우리 RM하고 B가 사진이 공개됐다 그게 오늘의 두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펜스타 우리나라가 K-POP 아이돌 랭킹 사이트죠 제일 큰 랭킹 사이트 역시 이번 주에도 우리 방탄단이 또 1위를 해서 55지 연속 55지 연속으로 방탄단을 560만 표 2위를 50만 표 어떻게 하나 그래서 군대 간 이후로도 전혀 번함 없이 전세계 팬들 국내 팬들 포함해서 계속 투표해 주시고 스위밍 해 주시고 다운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펜앤스타 최고 K-POP 그룹 1등이 방탄단이 55지 계속 1등했다는 게 오늘의 세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영원히 1등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좀 많아가지고 네 번째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일단은요 개별 멤버 소식으로 B, 지민, 정국 메일 뉴스가 나오죠 B의 컴포즈 커피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다 이렇게 영상 제가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방탄화 B 좀 전에 사진도 봤지만 B의 컴포즈 커피 사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오전에 올려드린 영상 보셨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실까 봐 컴포즈 커피 매장에 드디어 B의 대형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는데요 대형 포스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진이 잘 나왔죠 아주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분위기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한국의 3천 개 사실 3천 개는 안 되는데 제가 약 3천 개 B의 포스터가 걸렸다 이렇게 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말이 좀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B한테 광고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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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다고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저보게 그 광고비 조금 남을 것 같은데 B 정도 효과 보면 그 컴포즈 커피 사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B한테 몇십억 원 주고 자산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광고 효과 다 따져보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그래 그러면 B한테 60억 계약하자 이렇게 다 따져보고 했을 거거든요 광고효과 따져보고 하니까 60억 줘도 몇 번 더 남는 장소다 전란이 됐기 때문에 60억 주고 계약한 거거든요 저는 60억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건 아닌데 그 매장 그 3천 개 매장 그 뭐라고 그러죠 점주들 점주들이 좀 볼만이 있나 봐요 너무 많이 줬다고 자기들한테 돈 나가는 건데 뭐 그런다고 조금씩 그런 말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거기서 이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오늘의 다섯 번째 소식은요 우리 지민군 소식인데요 지민군 아까 영상에 제가 올려드렸었죠 지민군 우리 지민이 일본 후쿠오카 우메다 전철역 온통 지민의 사진을 도배가 됐다 제가 그게 영상 올려드렸었죠 지민이 사진으로 아예 지하철역을 그냥 디올 2020 사진으로 내년도 디올 캠페인 사진하고 비디오 영상들 쫙 붙여놨나 봐요 지민이 지하철역을 통째로 저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대단한 것 같은데 통째로 이 사진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민이 이렇게 완전히 기둥이며 벽이며 천장까지도 하고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는 데까지 쫙 지민이 사진을 도배해놨다고 사진하고 영상 두 가지로 도배했더라고요 지민이 사진입니다 기둥뿐만 아니라 벽까지 전부 지민이 사진입니다 벽까지 전부 저의 전철력이 환승역이라는데 얼마나 큰 전철력인지 모르겠지만 전철력을 통째로 그냥 지민이 사진으로 그냥 군대 간 이후로 군대 간 전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친 우리 방탄 멤버들 대단합니다 하여간 자 그래서 오늘의 다섯 번째 지민이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섯 번째 전국이 소식입니다 전국이 전국이는 뭐 어저께 제가 디지털성 차트 빌보드 디지털성 차트 1위 했다고 이제 알려드렸었는데요 추가로 이제 오늘 빌보드 차트 다 우리 전국이가 전국이 이번 주 빌보드 차트 디지털성 차트를 1위 했다 그건 이제 어제 알려드렸죠 스탠딩 넥스트 1위 했다 그런데 이제 빌보드 핫백 차트랑 빌보드 200 차트가 메인 차트지 않습니까 빌보드 핫백 차트는 79위 빌보드 200 차트는 39위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빌보드 핫백 차트가 79위 79위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또 그런 사람 있고 빌보드 200 차트 39위 아이 6등도 아닌데 뭐 그런 걸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빌보드 핫백이라고 하는 건 1등으로 100등까지 메인 건데 빌보드 핫백 100등 그러니까 빌보드 핫백에 드럼 자체만으로는 이미 어마어마한 성적이에요 빌보드 핫백 1등이 아니더라도 100등 안에만 들어가더라도 하루에 5천 개씩 신곡이 발표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5천 개씩 일주일에 4만 개 정도 나옵니다 미국에서만 4만 개 그 4만 개 대부분 미국 현지 갔었잖아요 백인 뭐 흑인 근데 영어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아인이고 영어는 잘 못하고 그런 우리 방사단 멤버 정국 빌보드 핫백 79위 239위 7주 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7주 연속으로 빌보드 핫백의 7주 연속 빌보드 200차트의 7주 연속 7주 연속 들어간 거예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그전에 방탄소년단 자체적으로 계속 일이 찍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새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우리는 언론이나 팬분들이 일반 음악 팬들도 눈이 어이없게 높아진 거야 그게 방탄소년단이기 때문에 합백이 1위가 되는 거지 어디 되겠습니까 미국 원어민도 아니고 피부 하얀 백인도 아니고 랩을 막 어마어마하게 펌터 발음을 하는 흑인도 아닌데 방탄소년단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방탄소년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솔로 활동하는 솔로 멤버로서 전국이 다른 지민도 빌보드 차트 계속했지만 최근에 전국이 나왔으니까 빌보드 합백이 79위 빌보드 200위 39위 디지털 솔로 차트 1위 이건 어마어마한 성적입니다 방탄소년단 7 멤버 노래가 아니라 혼자 솔로 성적이기 때문에 엄청난 겁니다 여기 아이엠님이 한때 빌보드를 로컬이라고 할 정도로 타 문화권을 인정해 주지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 때문에 유진 씨가 빌보드 어느 무대에서 공연하고 블랙핑크도 가서 상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등장하기 전에는 한국 가스 거기에 껴주지도 않습니다 아예 아시아 가스를 빌보드나 그래미에서 껴주지도 않아요 아예 인정도 안 해주고 방탄소년단 덕분에 그냥 K-POP 그룹들이 마치 자기들 능력으로 된 것처럼 오버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K-POP 우리나라의 타 그룹 팬들도 그렇고 방탄소년단 덕분인데 그래서 우리 방탄소년단 전국하고 지민이 솔로곡이지만 마치 7명의 방탄소년단 멤버들한테 하듯이 미국 아미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미국 아미들이 전국이를 이번에 푸시 밀어졌다 해서 전국이 솔로 팬분들이 밀어준 게 아니에요 7명의 방탄소년단 중에 한 명이 전국이기 때문에 7명의 방탄소년단 중에 한 명이 지민이기 때문에 7명 중에 한 명이 비기 때문에 그 친구를 밀어주고 그러는 게 미국 아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7명의 방탄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버텨야 될 것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재계약할 때 소감 같은 거 멤버들이 하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던데 멤버들이 재계약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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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자기 빼고 6명 자기 합치 7명인데 나머지 6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린 같이 재계약하고 가야 될 것 같다고 계속 생각을 했다고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화려한 솔로 보다도 굉장히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멤버들에게 정말로 전세계 팬들한테 실망을 안 주고 절대 실망을 안 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소식이었고요 여섯 번째 소식이었고요 자 오늘 일곱 번째 소식 진행했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하이브가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쩐까 이익이 80% 이상 증가했고 매치렉트 30% 이상 증가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하이브가 4분기 실적이 왕따남명보다 군대 갔는데도 4분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이유는 마지막에 활동한 전국 전국의 앨범 판매라기 때문에 하이브 실적이 역시 사상 최대로 갔다 이게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전국의 앨범 판매량 플러스 방탄단의 다큐멘터리 판매량 그래서 우리 방탄 멤버들이 군대 간 이후에도 그래서 오늘 드디어 국내 언론들이 기사가 막 나오고 시켰는데요 하이브가 방탄단이 군대 간 이후로도 실적이 원래 4분기 실적이 확 안 좋아질 거라고 다 예상을 해서 하이브 주가가 거의 떨어진 것보다 약간 빌리를 했었거든요 일단 군대 간 이유도 무슨 말이냐면요 BTS 곰백기가 사라지고 있다 이게 이제 계속 제목이었습니다 메이저 언론에서 BTS의 곰백기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덕분에 BTS 소식 쉽게 접하네 열정이 배울 수 있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 저녁 7시에 들어오시면 그날 있었던 방탄단 관련된 소식 멍땅다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나오겠지만 멍땅다 1시간 동안 제가 특별한 스페셜한 그것보다도 그날 나온 방탄단 소식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플러스 비하인드 일반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비하인드까지 가끔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7시에 이 방송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방탄단 전국과고 BTS 다큐멘털 덕분에 사상수 최고 실적을 또 기록할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박진환님 태영이 앨범도 모시면 못하죠 그래서 전체 멤버 앨범이나 전체 멤버들의 실적 그걸 다 기여를 한 거지만 특히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어쨌거나 방탄단의 공백기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게 미국 언론들하고 국내 언론들의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멤버들의 공백기 동안에 여러분도 심심하지 않도록 뉴스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방송은 하루에다가 한 시간씩만 하는 걸로 제가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야 또 내일 더 모르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영님이 오늘도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치 끝내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재미난 소식 가지고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